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내일 이번 주는 송지연 작가의 여름이 우리가 먹는 것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에 박평이 진짜 맘상하는 소리 했어요 이번 주 방송은 송지연 작가님이 안 들었으면 좋겠대 아 정말? 아니 왜 우리가 뭐 욕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끄러운가 봐 아니 안 부끄럽고 뭔가 더 잘 표현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작품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하면 되잖아 이번 시간에 하시면 이번 시간에 그럼 박평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부끄러운 것 같다 아닙니다 송지연 작가님 분명히 검색해가지고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저씨들 때문에 완전히 다 망쳤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니에요 정말 혼잣말로 조금 그냥 했을 뿐인데 송지연 작가는 장편이 아직 없나요? 장편 소설 아직 출간 안 했고 단편 소설로 묶인 소설집 두 건 메세지 판 거 송 작가님 저희 방송 듣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한국일보 문학상도 받았고 상금도 있대는데 장편 한번 갑시다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경장편으로 개작해서 민음사의 젊은 경장편 시리즈 있잖아요 거기서 계약해서 내시죠 하드카버 물어보겠습니다 여름에 내시죠 솔직히 지금 장편을 하나도 안 쓴 상황에서 원고지 2000장짜리를 쓰시라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제목은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 좋은데 그것도?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랑 잠에 연결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거지? 아니 이상한 생각 무슨 이상한 생각해요 난 이상한 생각 일도 안 했는데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우리가 하는 이유는 어때요?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 하는 이유는 아니고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년 여름 시즌 딱 시작할 때 그 젖지 않는 버전으로 같이 내는 거죠. 워터프루프요? 워터프루프.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다른 작품들 얘기도 좀 해보죠. 첫 번째가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이었고. 그거 말고 좀 재밌게 읽으신 거 있으셨어요? 그 다음으로 재밌게 읽은 거는 이게 지금 다 헷갈려가지고요. 저는 오늘의 가족이 좀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장례식 때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정말 웃픈. 이거는 장례식을 다룬 작품들이 꽤 여러 개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화장도 장례식 장례식도 나오고 임건대 감독이. 우리나라 소설 중에 영화 중에 되게 많죠. 되게 많잖아요. 하여튼 그런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한 단편 중에서 가장 웃긴? 그리고 사실 오늘의 가족이 그 손바닥으로 검지를 감싸는으로 이어지죠. 맞아요. 인물들이 연결이 되는. 왜냐하면 오늘의 가족 마지막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인 막내 삼촌은 스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스님이 되려고 하는 삼촌이랑 같이 경주 여행을 하는 여행이 손바닥으로 검지를 감싸는. 그런데 손바닥으로 검지를 감싸느니 왜 또 앞에 나와? 순서를 그럼 바꾸지. 아무튼 연결되는 건 맞아요. 오늘의 가족이라는 제목 자체가 뜻하는 바가 이 장례식 풍경을 보여주면서 옛날 가족하고 요즘의 가족은 확실히 뭔가 이런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자 했던 거겠죠? 그 형태는 옛날에 가족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외할머니 뭐 진짜 외삼 외숙모, 외숙모 아들 다 있는데 그 인물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놓고 보니 엉망진창이 정말 엉망진창이 누구는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막 곡하는데 곡하다가 곡 금지라는 얘기 들어서 곡도 더 못하고 막 이런 그 장면 장면마다의 에피소드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오늘 이 하루 그리고 평소에 가족이기는 하지만 평소에 만나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가족인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오늘의 가족이지만 오늘의 가족, 오늘만 가족이죠. 사실은 오늘만 가족 오늘만 가족 혹은 오늘은 가족 오늘만 가족 이런 가족 많죠. 현대사회에서 맞아요. 촌수 뭐 약간만 멀어지면 경조사 때 말고는 사촌만 돼도 사촌도 경조사 때 말고는 거의 안 보잖아요. 명절에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송기현 작가님 이 책 읽으면서 아까 가족 연작 지난 시간에 가족 연작 집? 뭐 이런 걸 내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생각 했다니까요. 이게 어제의 가족 오늘의 가족 미래의 가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책 제목 정해주는 거니까? 아니요.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의 가족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 송기현 작가 들음은 참 정신없겠다. 정신없는 게 아니라 아따 저놈들 요구사항도 많네. 기가 차지. 기가 차지. 뭐 돈 한 푼도 안 모셔두고 기가 수는지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네요. 근데 진짜 그 어제의 가족, 오늘의 가족 내일의 가족 내일의 가족 약간 궁금해지는 궁금해지잖아요. 그 톤이 어떻게 바뀔지 되게 궁금해. 오늘의 가족은 웃기잖아요. 웃기고 어쩐지 웃음이 계속 터져 나오는 슬픈데 비참하기는 한데 약간 전체적으로 그런 정서들이 흐르는데 내일의 가족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내일의 가족이 있을지 내일의 가족이라고 해놓고 없다. 도대체 내일은 뭐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건지 이 장례식 풍경을 다룬 오늘의 가족은 여기 있는 여러 작품들 중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단막극 있잖아요. TV 베스트 극장 뭐 괜찮아요. 그런 걸로 하나 만들기에 딱 좋은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그냥 코미디도 아니고 따뜻하면서 여러 번 웃을 수 있고 중간에 한 번 찡하고 뭐 이런 좋은 대본 소재가 될 것 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작품 중에 그 바르셀로나 할아버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바르셀로나에서 만난 어떤 30분 속성 플라멘코 네. 여기서 만난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이메일 보내는 걸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작품 자체는 좋았는데 이것도 약간 막판에 헐 했던 게 아니 이 아저씨가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이메일 보낸 이유는 설명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것도 약간 이야기가 뭔가 가다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단편 소설들의 특징 특징이죠. 본질적으로 단편을 싫어하나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백으로 비워두고 그 공백을 참지 못하는 거지 선배는 그러게요. 우리 JYP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JYP가 참 이과야 우리 JYP 작품 안에서 뭔가가 던져지면 그게 기승전결 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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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건너뛰고 답도 없는 이게 뭐야? 0점이잖아? 뭐 이런 식의 느낌 아니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긴 한데 아 이거 좋았어요. 진강이의 액센트 진강이의 액센트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안 볼 텐데 설정만 설정 어떤 주인공들이 등장하는지 그 등장해물들이 매력적이잖아요. 안 하랍니다. 왜요? 설정 자체가 스포일러야. 진강이의 액센트라는 건 진강이라는 사람이 액센트라는 차를 몰고 실제로 나타나서 나랑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건데 근데 그 여행의 목적이 바람난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진강이 아버지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서 아빠 정신 좀 차려라고 할 때 진강이는 남사친 여자 주인공의 남사친인데 남사친이 자기 아빠 불륜 저지르는 아빠한테 가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혼자 안 가고 여사친 보고 너 좀 같이 가자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설정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이 책이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쪽은 송지연 작가가 전작들에서 되게 천착했던 것으로 저는 들었던 청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진강의 엑센트는 그 두 가지를 좀 약간 연결해 놓은 그런 성격이 있는 작품이라서 소재의 등장인물 등등이 다 유니크해서 저도 눈여겨봤던 거고요. 저는 좀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나이트클럽 연대기 옛날 생각 납디까? 저는 나이트클럽 거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감정입을 하면서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 송지연 작가님께서 전에 많이 쓰셨던 그 청춘의 후일담 혹은 청춘의 애안을 그리는 소설의 한 특징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작품이 뒷부분에 배치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작품들이랑 약간 조금 거리감이 좀 있지 않아요? 저는 그 청춘물을 다루는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끊이지 않고 계속 청춘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사람들은 왜냐하면 청춘들은 계속해서 있으니까 계속 청춘이 있고 그 청춘을 지나는 시기에도 지금 청춘의 이야기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여러 그 계보 청춘물의 계보들 중에서도 이 소설은 다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가족을 벗어나지 않는 데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의 보호를 받는다거나 가족의 영향 안에서 성장을 해온 배경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안 풀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일 때 거기서부터 이탈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 가족의 끈을 놓지 않고 간다는 게 송지연 작가가 쓰고 있는 청춘물인 동시에 가족물이 교집합되는 되게 독특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가족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이들 얘기하잖아요. 다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데 그건 직계 가족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럴 때 가장 쉽게 눈을 돌렸을 때 어쨌든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관계가 뭐가 있을까 그랬을 때 보이는 인물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인물들 관계들을 가지고 와서 청춘의 어떤 결핍된 것들 부재하는 것들 이런 거를 사실 이렇게 재조합하는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송지연 작가의 작품은 그동안 별로 주목을 못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청춘 얘기하면서 가족 얘기하는 거는 좀 세련되거나 힙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완전 벗어나거나 그냥 혼자가 되거나 다른 대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거나 근데 그 가족의 범죄 안에 있다는 게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혈연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오래된 얘기 같긴 한데 그 오래된 이야기가 다시 우리한테 뭔가 주는 감수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읽히고 조명받는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우리한테 가족에 대한 어떤 향수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한테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 가족이 어제의 가족은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어제의 가족과 오늘의 가족이 묘하게 믹싱이 되면서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 머릿속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송전 작가님께서 그 부분을 탁탁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박평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김혜진 작가 소설을 읽거나 꼭 김혜진 작가 소설이 아니더라도 정말 다른 인물들 서로 완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가족을 막 이루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약간 후퇴한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더 하지만 리얼리티에는 더 가닿은 가닿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오늘의 가족 혹은 우리가 아까 말한 오늘은 가족 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니까 책 제목으로도 꽤 괜찮은 제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은근하게 약간 말을 좀 걸어오는 오늘은 가족 어제는 아니었지만 내일도 아닐 것 같지만 오늘의 가족보다 오늘은 가족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YG 무조건 눈에 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YG 오늘은 가족 책 제목으로 대표님 같아요. 무조건 제목 오늘은 가족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가족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 이게 더 낫습니까? 그게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지원 작가님 진지하게 경청하신 다음에 꼭 심사숙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의 어떤 미묘한 갈등 화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소품들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죠. 근데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 너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약간 지겨울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송지현의 오늘의 가족 시리즈 오늘의 가족은 물론 단편 한 편입니다만 이 책에 나오는 것들에 약간 좀 독특한 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현재 이 시대 2020년대를 잘 묘사했다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박병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딱 캐치가 됐는데 일단은 엄마 아빠의 존재가 희미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있고 같이 사는 설정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오히려 작품 다른 작품들에서도 우리가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리뷰하지 않은 다른 작품들에서도 되게 엄마나 아빠는 부재했거나 혹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좀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이 살아가는데 해방 놓는 그런 존재들 걸리적거리는 걸리적거리는 그러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부재의 원인을 탐색한다거나 아버지를 극복했어요. 아니면 아버지를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그 엄마와 화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소설의 주제나 아니면 스토리라인이 되었을 텐데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그런 존재들이고 오히려 여기서는 동생이라던가 이모라던가 삼촌이라던가 아니면 혈연처럼 같이 지내던 어렸을 때 친구라던가 이런 사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어도 이 책에서는 이모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모와 내가 같이 늙어가서 우정을 나누는 그러니까 가족끼리 나누는 우정 엄마랑 딸이 우정을 나누기는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냥 작가의 실제 나이가 대부분 느낌상 극중 주인공의 나이처럼 느껴지는데 30대 중반 30대 중반쯤에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는 이모와의 우정 이런 게 테마인 작품들이 많죠.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어떤 거리감이 있을 때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면 생길 수 있는 우정이라는 게 주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이 관계 일 때 서로 관찰하고 때로 간섭하고 지켜봐줄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하지만 약간의 대안가족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저는 저는 그게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비혼을 하거나 어떤 종류의 가족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직 우리가 어떤 가족 모델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확립되지 못한 채로 30대 중반을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꼭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영감을 주는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송지연 작가님께서 또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약간 자매? 그런 자매? 친한 자매 많이 나오죠. 자매? 남매? 자매 남매 근데 그거 남매도 왜 제가 남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진강의 액센트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우리가 먹는 곳에 나오는 남사친과의 관계가 남녀관계로 묘사가 되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남매처럼의 그런 관계처럼 묘사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진강의 액센트는 또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포인트도 하나 있고 그런 것들도 일종의 송 작가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족인 듯 가족 아닌 가족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궁금해지는데 동해생활에서 묘사가 되는 자매 사이는 엄청 재밌다면서요. 동해생활은 도대체 뭔 내용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고 주인공이 사실은 작가가 아니라 동생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동생이 동해에 살아요? 아니 그 동해생활은 정말 송지연 작가님이 실제로 이것도 저것도 잘 안 풀리는 같은 안 풀리는 것 같은 어떤 때에 정말 이렇게 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박차고 동해로 가서 동해에서 정말 동해 사리를 시작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돈도 벌고 글도 쓰고 자신의 글을 쓰는 어떤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그분들이 동해에 연고가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그 작가는 그렇다고 치고 동생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동생도 같이 가서 동생도 일이 잘 안 풀렸대요? 동생은 일을 하고 사는데 동생도 같이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기도 했는데 자신이 글을 쓰거나 할 때 가장 조력자가 된 인물이 바로 동생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도 동해생활 같이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저는 동해가 원래 연고가 있는 분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동해를 픽해가지고 해가 아침마다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서 지내는 그 생활을 동해생활 본 지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이런 내용이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정말 일상이에요. 분위기만 알려주는 근데 제가 좀 인상적으로 들었던 후기 중에 뭐가 있냐면 제 친구가 있는데 전국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동해생활 너무 재미있게 읽었대요. 저는 이미 막 까마득했어요. 근데 제가 그 동해생활에 나오는 그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아파트가 작가가 살았던 아파트가 영화 봄날은 간다 나오는 그 아파트 거의 그대로 거의 그대로 똑같대요. 라면 먹고 갈래요? 그 대사가 나오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고 나오는 루트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했는데 진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도 정말 글을 쓰는데 잘 안 풀리고 돈을 잘 못 벌고 근데 정말 작가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게 너무 진하게 느껴져서 진짜 폭소와 공감과 약간의 눈물과 웃음과 이런 게 뒤범벅된 그런 이야기라고 독후감을 저한테 전해주는데 사실 이런 식의 에세이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딘가 여행을 가서 작가적인 어떤 약간의 기행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많았죠. 그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다 되게 세련되고 모던하고 하는 경험들도 근데 찐 어떤 삶의 경험 이런 게 담겨있는 이야기여서 좋았다는 독후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송지연 작가 하면 저도 에세이 얘기를 너무 사람들이 많이 해서 추천을 했다가 근데 이 감성이 재화피의 감성과는 어쩐지 안 맞을 것 같다. 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왜 왜 어느 부분이 안 맞아요? 사실 저는 동해생활에 관심이 많이 갔거든요. 나도. 왜냐하면 저는 평생 퇴원해서 동해생활이 더 재밌었는데 지금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한국의 문학상 이거 때문에 이걸 하자고 한 것 같은데 동해에 가본 적 있으세요? 두 분은? 동해에 가봤죠. 나는 속초, 강릉, 양양, 고성, 동해, 삼척 다 가봤습니다. 저는 동해 딱 한 번 가봤어요. 별로 안 가보셨네요? 동해시라는 데를 동해시라는 데를 딱 한 번 가봤어요. 왜 동해시라는 데를 갔는데 그게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예요. 왜요? 군대 가기 전에 경주에서부터 동해까지 친구 두 녀석이랑 걸어갔어요? 히트하이킹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영화를 올라가는 여행을 했었거든요. 영화 같다고 생각했나 보다. 올라가는 영화를 찍었죠. 근데 진짜 영화 같은 여행이었어요. 내 기억에는. 그래서 그 마지막 종착지가 동해였고 동해에서 하룻밤 자면서 또 동해 시내를 왔다 갔다 그때는 동해가 관광지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해 하면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동해 생활을 저는 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JYP가 딱 에세이니까 싫어 딱 그러더라고. 그랬죠. 에세이니까 싫어 그랬잖아. 그 동해 생활에 나오는 동해가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동해예요? 아니면 이 동해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구역상 동해 아닐까요? 동해 옛날에 사실 묵호라고 불렀던 그 동네가 지금은 행정구역이 동해시가 됐잖아요. 그렇군요. 동해 생활도 궁금해지고 저도 한 달쯤 동해에 가서 좀 아르바이트도 하고 글도 쓰고 술도 먹고 아르바이트도 하시게요? 아르바이트 왜 50대는 알바 못해요?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한 이야기 동해 물 흐려요. 나도 가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거 있어.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고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 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송지원 작가님께서 그렇게 위트가 넘치신다고 하니 말씀도 잘하시다고 하니 여름에 우리가 하는 것이나 혹은 오늘의 가족 오늘은 가족 이런 책이 나오면 작가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치즈루님 새해를 맞이하여 첫 방송에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즌5와 함께 시작된 2023년 너무 반가워요. 올해는 장강명 작가님 책 여러 권 나온다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모든 작품을 다 읽겠습니다만 장 작가님 작품을 쭉 읽어온 저로서는 아무튼 현수동에 무척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빨리 읽고 싶네요. 네. 그리고 켈리님께서 정말 반가운 댓글을 하나 남기셨는데요. 와이치님 와이치님 얘기도 환원 시작했다가 30회 끝내느라 몇 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절세미녀 여주와 훈남 남주 케미도 너무 좋았고요. 아마 한참 드라마 얘기 나누시던 에피소드부터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독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도 종종 책 이외에도 취향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원팀은 홍보 톡톡해 해준 와이치님께 고마워해야 할 듯. 환원은 진짜 와이치가 온 세상에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결국 안 넘어간 JYP 환원과 사랑의 이해 사랑의 이해는 책이라도 받지 환원은 책은 없구나. 환원은 책 없죠. 도리도리님은 지난 시즌 작년 마지막 방송 편 듣고 댓글 주신 것 같은데요. 운전하면서 듣다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중간에 끊지를 못하고 주차장에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2023년에 만나요 하시는데 저도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책 읽기로 만나는 책걸상 그리고 금음 덕분에 또 독지관 님들 덕분에 그래도 세상에 아직 살만하다 싶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봬요. 네. 민요맘님 댓글까지만 읽죠. 2022년도 책걸상과 함께 다양한 책들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연말정산 방송 들으면서 같이 읽은 책들이 생각납니다. 펀딩 성공으로 내년도 2023년도 이 즐거운 일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행복합니다. 이만한 새해 선물이 없어요. 정말 책걸상은 항우울제입니다. 네 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도 중요한데 YG가 차마 자기 입으로 소개하기 민망해서 지금 안 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YG가 참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담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파도 파도 미담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캐릭터 아니시잖아요. 제가 2023년부터 좀 잘 살아보려고 근데 조금 전에는 왜 그랬어요. 2023년 이었는데 아마도 YG가 독지가 카페 같은 데서 붕어빵을 한번 사겠다고 어떤 분한테 약속을 했던 모양인데 안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맥락 없이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 붕어빵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이 햇살고연님 이었던 것 같은데 햇살고연님한테 붕어빵 기프티콘을 보냈나봐 YG가 그래서 나도 아니 붕어빵도 기프티콘으로 보낼 수가 있어?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그 댓글을 아니 붕어빵을 받으시고 댓글을 다시 남겨주셨습니다. 햇살고연님 제가 최근에 레스편 다시 들었는데요. 편집자가 이 문장 너무 아름다워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레스투 나온 거 알아요 근데? 저도 레스편은 안 봐도 돼. 불렀어요. 저도 기분이 레스투도 여러 동네 다니는 거야? 여기저기? 그러니까 레스툰는 궁금하긴 하다. 같은 주인공이 이번에는 미국을 누비나? 아무튼 레스투나 쓰리나 서울 편이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볼 생각입니다. 그 양반은 자 다시 햇살고연님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싶기도 하고 온 동네 방네 소문내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YG님께 받은 기프티콘으로 저의 도서관 지인이랑 같이 붕어빵을 먹었답니다. 언니가 좋겠다면서 이 귀한 붕어빵을 자기가 먹어도 되는 거냐고 하더군요. 붕어빵 기프티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으셨을지 YG님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요. 붕어빵 기프티콘을 만드신 분도 혹시 채권상을 들으신 건가? 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큰 행복이죠?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햇살고연님 붕어빵 맛있게 드셨기를 바랍니다. 붕어빵 기프티콘 열심히 찾은 겁니까? 열심히 찾았죠, 진짜. 쉽게 찾지는 않고요? 열심히 찾았습니다. 열심히 찾았는데 쉽게 금방 찾았죠. 붕어빵 기프티콘 치니까 바로 나왔죠? 아니요. 아니요? 오래 걸렸어요? 아니요. 어디서 팔아요? 이디아에서 겨울에 붕어빵 스페셜 메뉴를 만들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 몰랐잖아요. 몰랐잖아요. 계속해서 붕어빵을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보내지? 역시 공약에 강한 흥 츤데레같으니라고 이번 주에는 송지현의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약간 덤으로 동해 생활까지 같이 수다를 떨어봤습니다. 근데 박형 표정이 계속 안 좋아서 어떡해요? 송지현 작가님 정말 방송 듣고 서운해하시나? 아니에요. 표정이 뭐 좋습니다. 혹시 저 서운하시면 나오세요. 나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나왔다가 더 서운할 수도 있긴 한데 나오셔도 됩니다. 네, 송지현 작가님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